요렇게요 요렇게 메면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노트입니다 저희는 2019 P&I 고잉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제품으로 찾아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올해 신제품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인데요 저희가 더블 스트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생긴 건 이렇습니다 일반 로프 스트랩에서 스트랩이 두 줄이에요 요거의 장점은 첫째로 이쁘죠 아 그렇죠 되게 세련된 느낌 그리고 둘째로 요 기능이 있어서 요렇게 꺾어서 멜 수 있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메면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뒤에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교차로 되는군요 그래서 손도 편하고 어깨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스테디한 장점도 있고요 이런 스트랩입니다 요제품 같은 게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시나요? 카메라를 오래 하셔서 카메라 들고 다니다 보다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 우와 신세계다 이거는 살 수밖에 없다 요런 아이템입니다 오늘도 엄청 팔았습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실 틈이 없어요 밥도 먹는 거 혹시 요거 같은 경우에 가격 전부 나와 있나요? 8만 9천원에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는 6만 6천원에 25% 할인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네 아마 P&I 부스 오셔서 고잉 새로운 더블 스트랩을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이런 간편함에 또 이제 매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P&I 부스에서 비디오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